그런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것이 제대로 생각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관찰에서 실험까지 이루는 과정의 피드백이 현대과학방법론이 그때 나온 거예요 300여 년 전에 400여 년 전에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그거 쓰고 있는 거 우리 다 그리고 그 과학은 수학으로 표현돼 그건 갈릴레오가 그건 16세기 중반쯤 정했으니까 450년 전쯤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450년 전에 수학을 써야 된다는 원칙 과학은 수학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원칙 그 다음에 400여 년 전에 과학은 이렇게 전개해야 돼 사고방식을 논리가 머리를 그건 400년 전 원칙이에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유명한 말은 다 아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왜 빌둥에 가까운 사례로 뒀냐 정치하던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퇴위측 한 다음에 이걸 정리해 놓고 무릎을 치면서 내가 일찌감치부터 이 길을 갈 걸 왜 늙음하게 이거 했냐 이 사람 관찰하다가 겨울에 관찰하다가 감기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추운 데서 관찰하다가 제가 알기로 그래요 내가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10대 때 내가 책을 쓴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말고 다른 지식에 이르는 길에 대해 다른 길에 대해서 책을 쓰겠다 그래서 노붐 오르가눔 새로운 방식의 진실에 이르는 길 새로운 방식으로 뇌를 작동시키는 뇌라는 기관을 작동시키는 신기관론 이라는 제목을 10대 때 뽑았어요 이미 그때 화두를 정했다고요 그래 놓고 나이 50 넘고 거의 60 가까이 정치판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찬물 먹고 나와서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신고를 겪으면서 빌둥이 됐겠어요 빌둥이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면서 여러 분야를 겪으면서 그게 독일에서 말하는 빌둥이에요 현대 문명이 굉장히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과 여러 분야의 직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쭉 순회하면서 세상 위치를 꿰뚫어볼 수 있는 거 어느 분야든 간에 세상에 어떤 지식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원리를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루는 것 이것이 독일에서 말하는 빌둥 성장 그걸 또 교양이라고 번역해요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성장 성숙 성장 그러니 교양이라는 단어도 완전히 일본식 단어인 거예요 얼마나 탑다운이에요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길러주노라 오케이 교양의 주체가 누구야 가르칠 교회 가르침의 주체는 누구고 기를 양자에 기름의 주체는 누구냐 이거예요 텐노 천황 그 텐노의 길 신토를 따라서 제가 교양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안 쓰려고 해요 사실은 쓰면 자유시민의 정치 교양 뭐 이렇게 쓰죠 앞에 뭘 좀 붙여요 자 일본이 이런 식이에요 아주 결정적일 때 단어를 탁 꼬아요 단태의 우리가 흔히 신곡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디바인 코미디예요 이것도 이거 신이 안배한 해피엔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말로는 코미디가 해피엔딩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이 안배한 시나리오 신곡으로 애매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인간한테 해피엔딩 안배 안 하는 거야 왜 그때 해피엔딩이 되냐면 죄사함과 깨달음을 통해서 자비를 와 은총을 통해서 신에 가까워져가는 코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단태가 일제의 신토유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일본의 개념에 그러니까 이거 신이 안배한 해피엔딩이라고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신곡 신이 안배한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처리를 해버려요 더 웃기는 건 뭐냐 카프카의 프로세스 이건 심리 재판 과정을 뜻합니다 이걸 일본 지식인들이 번역하면서 심판으로 바꿉니다 결과 중심이죠 왜냐 일제의 관점에서는 과정 중심 사고방식 일본의 관점에서는 과정 중심 사고방식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정 중심이라는 건 절차 중심이 되거든요 절차 중심이 되면 이거는 개인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개체성이 되어버려요 나의 개인이 나라고 불리는 개체가 세상과 어떤 절차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서로 상호작용하냐 이런 게임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마제석기 경우도 그렇고 근대라는 핵에 망측한 경우도 그렇고 교양이라는 핵에 망측한 단어도 그렇고 신곡이라는 핵에 망측한 책 제목도 그렇고 심판이라는 핵에 망측한 책 제목도 그렇고 전부 일제가 싸지른 목 같은 그러한 개념들 혹은 그러한 번역들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듯이 현대화라는 건 결국 정신과 핵심 가치의 문제입니다 일제의 현대화는 뭐였냐 반쪽짜리 가짜 현대화예요 레시피, 과학기술 흡수, 무역 교류 강화, 현대 주권국가 흉내 아 일제는 일제 이거 완전히 전세계의 모범 케이스죠 이 레시피는 이러한 레시피를 써서 성공한 나라는 뭐냐 일제와 독일이에요 성공할수록 또한 그래도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이고 정말 힘이 강하고 센 민족인데 현대 문명 만나서 정말 개고생하네 대국 컴플렉스가 쓸수록 이게 러시아와 중국이거든요 이 반쪽짜리 가짜 현대화 하다가는 무지하게 큰 재앙이 일으킵니다 일제와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고요 대국 컴플렉스에 빠진 러시아와 중국은 공산화라는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대 문명의 핵심을 놓치면 재앙이 일어나요 성공할수록 혹은 그게 몸집이 클수록 다시 말하자면 전통 일본 사회는 어떠한 현대 문명을 향한 다이내믹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맹하? 귀때기 자꾸 물어보고 싶어요 현대 문명을 향한 다이내믹하고 자본주의 맹하하고 따로따로 하면 제대로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 못합니다 자본주의 맹하 단계 근대라는 것은 정말 똥같은 개념입니다 사기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대라는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좌파 우파 내러티브 북한 친북 좌랄 식민지 근대화론 이건 역시 사기거나 엉터리입니다 저는 우리 반일종족주의를 쓰신 분들이 그 책도 조금 제가 그 책은 몇 가지를 보완할 점이 있어요 사료들은 저는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보는데 보완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아무튼 이용훈 교수님이나 그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두어 단계 더 폭 열려졌으면 정말 든든한 동지가 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현대화라는 건 뭐냐 네 개 분야의 레시피인데 재미있는 건 이 네 개 분야가 선호가 없어요 서로 버텨주는 구조예요 그 중에 뭐 하나가 제대로 생겨도 나머지 셋을 끌어주고 이렇습니다 기본은 뭐냐 과학기술 무역교류 확대 주권국가 만드는 거 이거 기본이죠 그러면 이거 운하 미승만 때 된 거예요 그런데 운하 미승만 때 이거 어떤 파워 때문에 됐어 정신 때문에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1904년에 나온 독립정신이란 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정신은 뭐냐 현대국민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민초기반 개개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으니까 기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를 막 선호가 섞여요 이 네 가지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돼 있고 6.25 때 국민이 형성되잖아요 그 실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발전이 나오죠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또 그렇게 했으면 먹고 살만하게 되고 기반이 좀 돼 있고 정신이 좀 돼 있으니까 제도적 민주주의까지는 간 거예요 그런데 제도적 민주주의까지 가면 그 다음에 더 어떤 정신이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을 못해갖고 저희가 지금 정신이 좀 후퇴한 상태로 한 1985년 혹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을 헤매고 있죠 정신이 점점 더 썩어문드러져가고 있죠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현대국민과 현대화를 보면 식민지 시대가 보여요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는 식민지 때 근대화 시작됐어요 이런 주장들을 해요 정확히 표현하죠 일제 때 우리가 현대문명의 물질세계로 본격적으로 끌려 들어가서 일제 때 현대문명의 반쪽짜리 짝퉁 현대화의 언저리에 놓였던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근대화가 아니라 현대화라는 건 뭐야 진정한 의미야 정신이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정신이 그러면 정신은 일제가 공급했냐? 아니에요 일제에 저항한 반공 민족주의 기독교라든지 서구 문명에 대한 통찰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신은 그래놓고 우리가 약 바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현대문명 과학기술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그 물질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잘 옆에서 본 거예요 배고프니까 나중에 팍 하고 튄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고속경제성장까지 30년 세월은 그겁니다 일제는요 반쪽짜리 가짜 현대화에 대성공한 세계 1등 케이스입니다 일제가 아주 야심만만한 로망을 가졌어요 내선일체 즉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켜버리겠다는 거죠 한국인을 일본이 성공시킨 가짜 현대화의 1.5등 신민 신화신자 백성민자 1.5등 신토의 신민 텐노의 신민으로 만들겠다 저 관점이에요 딱 그러니까 일본 본토보다 못했지만 보통교육도 보급시켜주고 제도도 정비하죠 계급타파하고 민법 형법 조선이라는 게 인구의 절반이 8천인데 절반 중에 또 한 60%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가 저건데 저기 뭐야 노비인데 그 유죄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일제 때 타파되죠 민법 형법도 그렇고 심지어는 부부 이혼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양반 집안 지체 있는 집안에서나 부부관계에 대한 법도가 있죠 양쪽 집안이 다 짱짱하니까 상인으로 내려가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갖다 두들겨 패는 자들이 한둘이겠어요 여자 바람난 것 같다고 의심하면 거의 린치를 해서 죽이다시피 했는데 이게 이혼인지 결혼인지 이 상태가 불분명하잖아요 소방 맞아서 친정으로 보낸다 그럼 그게 이혼이냐 이거야 그래서 여자가 자연스러워진 거냐 아니잖아요 이게 일제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현대적 법률 체계 인프라 및 제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 예를 들어서 모내기 염전 이런 거 일제 때 들어왔어요 일제 때 일반화 됐다고요 제2차 산업 인프라 그리고 제조업 이게 일제 때 다 많이 만들어졌죠 당연히 거기다 예외적인 동화 정책을 써요 일제가 본토에 일본 육사회까지 끌고 가잖아요 또 일제가 고등고시를 보죠 이게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1989년 90년경에 소련으로 유학 간 막슬레인주의 신봉하는 제 후배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소련 가서 그때는 소련 살아있을 테니까 소련 가서 아프리카에서 소련으로 유학을 온 유학이 아니라 훈련받으러 온 공산주의자들 흑인 공산주의자들이랑 잘 어울렸어요 어울리면서 이런 말을 했겠죠 아 거기 박정희 말이야 그 닭각기 마사오라는 친일파가 말이야 대한민국을 다 말아드시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애가 물었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어디 장교였다면 그 사관학교 어디 나왔어 아 그거 일본 육사 나왔지 그럼 박정희 밑에는 전부 조선인만 근무한 거야 아니지 일본 육사를 나왔던 만주 공관학교를 나왔던 그 밑에 일본인 병사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프리카가 물으니까 아 그게 무슨 대수야 우리 고등고시도 봤어 고등고시 보면 판사되면 피고는 일본인도 있는 거야 한국인도 있지만 검사하면 수사 대상 기소 대상은 한국인도 있지만 일본인도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아프리카 애가 뭐라고 아프리카 공산주의자가 뭐라고 딱 반문을 했냐 그런데 너희 왜 독립했냐 우리는 하사관까지밖에 못 가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 하사관 밑에 있는 병사는 전부 아프리카인들이야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 후배가 굉장히 예외적인 동화정책입니다 전체 식민지의의 전체 그걸로 보면 예외적인 자리매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제가 발권은행이 옌화를 찍는 은행이 딱 두 갠데 하나가 동경은행이고 두 번째가 조선은행이에요 옌화 발권은행이에요 저기가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일본을 만들라 그랬던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물론 일제의 같은 아주 뭐라 그럴까 정말 사람을 유혹하는 이 동화정책은 대개 태평란전쟁까지입니다 태평란전쟁이 1941년 12월에 발발하는데 그때부터는 단말과 발작을 하니까 일본인에 대한 그것도 말할 수도 없지만 한국인 조선인에 대한 수탈 이건 말할 수가 없게 되죠 왜 그러냐면 저게 다 끊기잖아요 동남아로부터 원료 수입 루트 이런 게 다 끊기니까 제대로 석탄도 안 돌아가 석유도 없어 식량도 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온갖 패학질이 다 나오죠 그래서 저는 태평란전쟁 발발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평란전쟁 발발 이전을 최소한 기준으로 했을 때 일제는 수탈범 강탈범이라기보다는 신토를 섬기는 신민으로 조선인을 포섭 세뇌 회유하려는 포섭 세뇌 회유범입니다 그러면 일제가 당근과 사탕을 많이 제공했다는 얘기인데 이 당근과 사탕을 일제가 엄청 많이 제공했다 얘들 그냥 단순한 깡무식한 수탈범 강탈범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할 때 우리 선배 세대의 독립운동은 더욱더 위대하게 조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지들단에는 온갖 달콤한 정책을 썼는데 선배 세대가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 안 해 안 해 우리 우리 길 갈 거야 라고 주장했단 말이야 그때 선배 세대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너희가 우리를 발전시켜준다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신토의 1.5등 신민이 될 생각이 없어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독립적 주체 독립적 개인이 될 거야 멋있잖아요 일제를 생무식한 날강도 강탈범 강간범으로 완전히 악마화시켜 놓고 나면 선배 세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한 상태에서 단말마저 반항도 제대로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선배 세대에 대한 모욕이에요 독립운동에 대한 모욕이에요 거꾸로 일제가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식민지 정책과 견주어 봐도 이런 케이스 별로 없는데 심지어는 일제 안에 타이완에 대한 정책 일제 안에 동남아에 대한 정책 일제 안에 중국 일부 만주에 대한 정책과 견주어 봐도 이런 거 없는데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와야 오히려 독립운동이 빛을 봅니다 그러니까 일제를 악마화시켜가지고 완전히 깔아뭉개는 짓은 하면 할수록 역사적 사실과도 안 맞고 저거랑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좌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일제의 그런 근대화 패키지가 좋거든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근대화는 일제시대 때 시작된 거야 라고 식민지 근대화를 얘기하게 되면 현대화 사실은 근대화라는 단어도 안 되고 현대화에 이게 반쪽밖에 안 된다 본질은 정신에 있다 그리고 일제의 현대화라는 건 자기들 본토에 있어서나 혹은 여기 한반도에 있어서나 일제의 현대화라는 건 짝퉁이다 가짜다 왜냐하면 정신이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배 세대가 바로 그 지점을 찍고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거다 특히 문화민승만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혹은 닥선된 민중을 중심으로 이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파의 식민지 근대화론도 잘못된 거고 좌파의 일제 악마와도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둘을 딱 보면 아 그럼 우리가 그래 현대문명이 뭐지 현대국가라는 게 뭐야 이 컨셉에 도달하게 되고 이 컨셉이야말로 지금 진정글로발리즘이냐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열망하는 자유애국민중이냐 이 두 싸움에 있어서 핵심적 주춧돌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첫째 자본주의 뭐 그때 저보고 자본주의가 뭐냐 시장은 전략부터 있었어요 그냥 시장이 아니라 초고속 발전하는 시장 제도예요 시장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진화해가요 지난 250년 동안 300년 동안 그랬잖아요 이거는 현대문명의 표현이에요 그 같은 초고속 변화를 가능케 하는 현대문명의 정신문화 핵심 가치가 본질입니다 시장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7만 년 전부터 현생 인류의 정신이 완성된 이래로 현생 인류는 교환하는 동물입니다 교환하는 동물이에요 7만 년 전부터 시장이 있었고요 벌써 2만 년 3만 년 전 유적들을 보면 막 천 키로 2천 키로 바깥에서 나온 물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흑요석 같은 게 그것도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기 여기 용도를 달리 쓴 거예요 특성에 맞춰서 그거를 그렇게 안 보고 시장만 있으면 그냥 다 자본주의되고 현대문명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모두 천박한 물질주의고 일제의 사기 개념이고 이게 근대, 이게 자본주의 맹화 이런 사기 개념입니다 이거를 좌쪽에서는 북한과 친북과 좌파 리버럴들이 쓰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아니면 한번 출연해 주세요 불러주세요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자본주의 맹화는 시장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7만 년 전부터 존재해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자본주의 맹화가 있냐 없냐 이건 웃기는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질문이 뭐냐 현대문명의 싹수 프로테스탄티즘이 지향하는 그러한 인간관 또 그러한 로컬 교회 조직 프로테스탄티즘은 인간관 혹은 세계관에 있어서의 높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조직을 갖고 있다는 데서 무서워요 불교는요 삼보에 보세요 불법승 아닙니까 부처 깨달음의 상징인 부처 법 부처의 가르침 승 그 가르침을 수련하는 수련자들 또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전도자들 이게 승이잖아요 거기 어디 신도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신도공동체 없어요 신도공동체 없어요 절사자 대중중자 사중이 없잖아 사중이 삼보에 기독교는 파워가 가르침에서 나올 뿐만이 아니라 교회 체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바빌론 뉴스 때 2500년 전에 시네고그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왜 박해를 받냐면 교회를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런 신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때 신부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매개자는 브로카 필요 없다 이거요 나 개인 실존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이거요 예수의 은총으로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이잖아요 중간에 서서 나 브로카 할게 하면 그거는 진짜 브로카다 이거야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신부를 날려버리게 되면 뭐가 돼요 교회 조직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식의 교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폭발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성을 가져요 그래서 종교전쟁에 붙은 거예요 곧바로 정치적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프로테스탄티즘은 또 르네상스 내 눈알과 내 뇌수를 가지고 써서 내가 진실을 찾아 나가는데 단 내 눈 최고야 내 뇌수 최고야라는 게 아니고 진실 존중 진실을 섬기는 마음 또 내가 발견한 진실을 목숨을 걸고래도 전파하겠다는 진실 전파에 대한 열정 헌신 이 두 개를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뇌수 내 눈알만 가지고는 그거는 정신병자대요 자기중심적 혹은 이기주의적인 사람대요 진실을 섬기는 마음도 없고 진실을 전파하겠다는 헌신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르네상스 정신이에요 내 눈 내 뇌수 진실 존중 진실 전파 이 두 개의 정신적 각성을 가지고 현대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각성에 비견될 만한 싹수가 조선 말기에 있었어 그 흉악한 왕실과 그 왕실보다 더 흉악한 중화 성리학 탈레반이 지배하고 인구의 절반이 8천이고 30%가 노비고 그 8천과 노비가 동일민족인 그 황당한 세상에 현대문명 싹수가 있었어 말이 됩니까 없었어요 일제도 똑같아요 거기에 현대문명을 싹수 있어 독후와 막부가 지배하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맹하라는 말 자체가 사기인 거예요 그걸 만약에 시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시장은 7만 년 전부터 언제든지 존재했고요 휴양찬란한 시장은 이슬람권에서 또 그 이전에는 로마 그 이전에는 알렉산더 또 동쪽으로 오게 되면 당이나 원과 같은 세계적 제국 어마무시한 시장이 있었어요 그때 당나라 때요 광동성 광저우 광주에 그게 국제무역항인데 거기에 몰려서 살은 페르시아인 유대인 상인 가족까지 해서 인구만 10만에서 20만이었습니다 당나라 때 인간은 교환하는 동물이라니까요 시장 가지고 시장 뭐가 좀 이렇게 좀 활성화된 거가 그거 가지고 아 여기 자본주의의 맹하가 있도다 자본주의가 곧바로 현대문명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서양에 오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현대화할 수 있는 파워를 가졌다 라고 말하려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근대화 하려는 파워로 가졌다 그러면 귀때기 잡고서 물어보죠 너 근대화가 뭐고 근대가 뭐야 어 뭐 그런 거 있어 사기예요 다 자본주의 맹화 근대 근대화 이거 다 엉터리 개념이에요 현대문명의 싹수 정신적 각성 핵심 가치 현대화 이게 제대로 된 개념이에요 아마 저는 그런 면에서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한 수위라고 봅니다 딱 그 점에서는 박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 했고 정주영 회장은 현대그룹을 했습니다 근대그룹이 아니라 자 일본 조선 중국의 전통사회는 현대문명의 싹수가 없었고요 또한 일제는 엄청나게 예외적으로 한국인을 내선일제 즉 신토텐노의 1.5등 신민으로 회유 포섭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단 이때 조심할 건 태평양 전쟁 이전을 뜻합니다 이 시기 태평양 전쟁 이전 시기의 일제시대를 일방적인 수탈강탈로 악마화하면 할수록 독립운동을 했던 선배 세대에 대한 지독한 모욕이 됩니다 왜냐 그 선배 세대 독립운동의 가장 핵심 가장 찬란한 그건 뭐냐면 바로 이 같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물질풍요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신토의 1.5등 신민이 될 생각이 없다 우리는 독립적 주체 독립적 개인이 되어야 할 운명이다 이게 저희 선배 세대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대해진 거예요 독립정신 그 책에 나타난 그 정신을 가지고 저희가 부끄럽죠 우선으로서 우리 이제 튈 때가 오겠죠 또 한 번 자 4.7보고선거 왔는데 사실 뭐 그렇게 흥이 안 나죠 제일 야당이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야당이 그런데 이게 정당 후보의 문제도 있지만 선거 제도 자체를 클린 선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혹은 후보가 추천하는 사무원 참관인 모집 캠페인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정당 혹은 후보를 접촉을 해서 사무원과 참관인으로 현장에 가시도록 저희가 어레인지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저희 리버트 연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클린 선거 시민 행동의 참여단체입니다 리버트 연대가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캠페인은 클린 선거 시민 행동이 주도합니다 서명은 www.lisol.kr.cv1입니다 클린 선거에서 클린 보팅에서 cv1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캠페인을 따로 또 서명받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항상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선거 제도가 구멍이 너무 송송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상당히 검증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거 끝난 다음에 내가 투표했나? 투표 안 했나? 내가 만약 투표했다면 언제 어디서 했나? 이거를 선관위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캠페인입니다 만에 하나 부정이 있었으면 우리는 통합선거연명부가 돌아가기 때문에 통합선거연명부상에 투표 안 한 사람이 투표한 걸로 둔갑하는 경우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부정이 있었다면 if입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저 잡혀가요 또 여기서 이 정보 공개 청구 캠페인은 투표하지 말라라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투표하십시오 후보가 마음에 안 들고 선거가 마음에 안 들면 기권표라도 투표하십시오 기권도 표 의사입니다 백지표도 무조건 투표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캠페인에 참여해서 서명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이 갑니다 투표 끝난 다음에 그래서 투표 끝나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사정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투표 못하신 분들도 좀 주변에서 발굴을 해서 투표한 사람 투표 못한 사람 이렇게 섞어서 서울에서 오면 2000명 3000명 4000명이 부산에서 500명 1000명 2000명이 선관위에 무리하는 거예요 내가 투표했어 안 했어 만약에 했다면 언제 어디서 했어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만에 하나 그런 허점이 있고 또 그 허점을 이용하는 만에 하나 이상한 불순분자들이 침투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거 선거 방해하는 거 아니고 투표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나 그거 캠페인에 참여할게 라고 또 투표 끝난 다음에 주변에서 나는 99% 100% 혹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투표하겠지만 주변에서 캠페인 투표 끝난 다음에 혹시 투표하는 사람 있으면 나 발굴해서 같이 또 점 매서 갈게 이런 뜻에서 서명하시는 겁니다 www.lisol.kr.cbe 자 오늘 이 두 개 서명 좀 해주십시오 두 개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당도 마음에 안 들고 조중동 언론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를 대변하는 큰 언론도 없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적것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부에서 계속 지능적이고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모이고 같이 손발을 맞춰봐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여러 나라에서 친정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하고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지향하는 자유애국민중과의 싸움이 대대적으로 붙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싸움이 결국 우리도 터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를 이제 같이 해가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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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